아 아 으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순양 가 호남 좌도 남은 분은 옛날 같이 하셔야 돼 시작! 호남자도 남원부는 옛날 대방국이라 통으로 지리산 서로 적성강 남적 강성고구 북통우남헌이 곳곳이 승기요 산수정결이여 춘향이가 삼겼구나 숙종대왕 즉위초에 사또자대 도련임 한 분이 계시되 연광원 16세용 임무기 청수하고 거지열량헌니 진세감기 남자라 하루일기 화창허여 두려워진밀기 소풍허실듯이 있어 황자 불러 물으신다 예 황자야 예? 너 볼 내려온지 수삼삭이 되었으나 놀기 좋은 경치를 모르니 어디 어디가 좋으냐 아! 황보신 도련님이 승진은 찾아서 뭐 드시려오? 니가 모르는 말이로다 고래의 문장 혹을 명승진은 다 구경하셨느니라 천하지 제1강산 사인계 글귀로다 내 일을 되니 들어 보아라 기산정수 별건곤 서부허윤돌고 체석강 명월 야을 이적선도 놀고 천벽강 주야월은 소동파도 놀아입고 신상리의 오류천 도연병도 놀고 상산의 바둘 뒤던 사후 선생도 놀았으니 내 또한 무역사라 동원 돌이 변시춘 안이 놀고 못하리 잔말 말고 일러라 도련님 말씀이 그리하우시면 대상만하리라 동문박 나가오면 서문박을 나가오면 관악물을 모셔있어 망고 영웅이 어제련 듯하옵고 북문박을 나가오면 교용산성 대보감이 좋사옵고 남문박을 나가오면 광알루 의자교 영주강이 삼남의 진로소이다 예, 니 말을 들어보니 광알루가 좋을 듯하구리 그곳으로 구경가자 낙위 안장 지어라 예이 방자 분부 듣고 가진 안장을 짓는다 홍영자고 옥산 우편 오간금천 황극업등 정사 고운 굴레 쌍 물려 덮뻑 따라 앞뒤 걸쳐 질금매어 두정달에 은혁 뜨거운 자 골피 도둠이 좋다 무단자 골초 덮어 체질 툭 쳐 돌려세워 말태령어였소 도련님 호사보소 진수족은 고운 얼굴 분쇄수정이 허고 감태가 척체질 머리 동백기름 광을 내어 앞사댕기 드렸네 쌍군초 진동어 정중초마고 도복 바쳐 분홍띠 둘러띠고 만석당에다 잘잘 끓어 방자라기 벗돌아라 중자 딛고선 뜯올라 통인 방자가 펄세고 난 문방 나가실제 황허그 날개같은 새금덩선 저르르 비어 일광을 가리구고 한두성남 너른길 호기께 나가실제 기봉하오 난 안특결 광풍조차 벌랄랄려두가 점점 붉은꽃 보고 향풍 뚝 떨어져쌍오 상옥 깨변 내발굽 걸음걸음이 생양이라 일단 선풍 뚜하세 위절 도적 도마가 이어서 더 가오며 하우장수 옷 주마가 이걸음을 당할 소녀 서브롱섭 저걸어 광활로 당두어요 아따 되겠네 좀 올라갔어잉 도련님 말씀이 아니 하마석에 선뜻 내려 광활로 올라서서 사면 경치를 바라볼지 조금 내리자 아따 된개로 응 된개로 좋지 않아 좋지 않아 나 결합이 올라 적성 시작 적성 어 아하 지 흠 나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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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풍은 화르동풍 둘러났니 요한기구하재난 임고대륵을 일러있고 흔풍 자각다르 봄두요 난 광활을 흘르르 흔풍을 이름 이름 흔풍 흔풍 여기까지? 광활로도 좋거니 오자교가 더욱좋다 여기까지? 네 그러면 뵈야들아 띠어어어어어어어어 이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뭐야 분주요나는 분 주요 나 사실은 거기가 어려운데긴요 분주요가 저기 분이 거시계에서 나와줘야 돼 네 번째 빡 치고서 마지막에 주가 나와야 되거든 그리고 또 분은 첫 번째 빡 치고 첫 번째 빡에 마지막 카운트에서 3비트로 나눴을 때 분이 나오는 거거든 봐봐 이렇게 분 이렇게 본 주요나 그렇기 때문에 장단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여기 다 틀려요 다 틀려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울 때도 음 어려서부터 한 사람이나 했지 그 3년 배워갖고는 이건 못해서 이거라니까 아이고 땀난다 땀 여기가 어려운 데는 맞아 엄청 어려워 그래서 다시 쳐볼까 본 주요 난 이거니까 쉽지는 않지 다시 시작 본 주요 요 난 이렇게 요 난 거기 또 또 쉽자 요 요 요 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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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5박에서 유원한 날 때 그 사이에 주가 팍 나오는 거지. 주가 살짝. 그래서 거기가 사실은 제일 까탈스럽고 그런 데를 꼭 집긴 집었어. 거기를 그냥 사람들은 의리물쩍 넘어가. 하나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없어. 만약에 100명이 배우면 99명은 틀리게 해. 한 명 맞아. 그런 데야 거기가. 그런데 거기가 중요한 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대개의 경우에. 그러니까 여기를 배우고 몇 번 더 더 터서 배우면 돼. 어려운 데는 몇 번을 강조하면서 가면 돼. 이렇게. 광활루도 조커니와. 시작. 광활루도 조커니와. 광활루도 조커니와. 조커니와. 오작교가 더욱 좋다. 오작교가 더욱 좋다. 오작교가 더욱 좋다. 이렇게 들자. 시작. 오작교가 더욱 좋다. 오작. 시작. 오작교가 더욱 좋다. 교가 더욱 좋다. 교가 더욱 좋다. 굿. 본. 여기는 합해서. 본. 명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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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주 연안하고. 같은 구조지. 근데 이거는. 합해서 그냥. 분주요가 나오고. 아까는. 분주 연안은. 치고서. 세 번째 카운트 비트에서 나왔잖아. 이건 첫 번에. 그냥 탁 치고 나오는 거야. 분명허. 시작. 분명Im. 시작. 분명허. 면허mente . 시작. 그렇 pleasures. grosse.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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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헌 후니와 지다 방파를도 쪽헌 후니와 쪽헌 후니와 쪽헌 후니와 오 원작교가 더욱 좋다 오 원작교가 더욱 좋다 잘한다 오 원작교가 오 원작교가 오 원작교가 더욱 좋다 오 원작교가 더욱 좋다 오 원작교가 더욱 좋다 여 아 아 ax 으 뭐 acts 소 아 아 아 아 나 어쩌지 없습니다άν 겨누 성은 겨누 성은 아 내가 되려 네 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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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를 돼 베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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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굿 아주 이분 거 이쁘게 되어서 징녀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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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는 않아.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엄청 어려운 대회야.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